부산교육청 관내 초중학생 708명으로 구성된 부산선수단이 내일부터 4일 동안 전라북도 1원에서 열리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합니다. 부산선수단은 이번 대회 모두 36개 종목에 참가하며 수영과 유도, 레슬링, 요트, 자전거 등의 종목에서 금메달 21개 등 매달 70개 안팎의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의 경우 화명중 3학년 권혜준 학생이 자유형 200m와 400m 등에서 2관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자전거에선 사하중 2차형 학생이 200m와 500m 독주, 단체 스프린트 등에서 3관왕에 도전합니다.